와아 기운이 이상하다 네 저 드라마, 웹드라마 촬영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지금 찍는대요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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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앵글마다 달라 앵글마다 달라요? 똑같이 해도 아 맞아 아까 여기 보고 있어 앵글마다 달라 셋, 액션 여러분 저희 드라마 스파크입니다 저의 첫 연기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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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 신이 제가 백이성 선배님하고 신이 있습니다 대본 리딩 이후에 첫 촬영인데 첫 촬영인데 떨리고 긴장돼요 어떡하죠 이번 신이 제가 지승 역할인데요 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가온이를 영탐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놀라지만 반가운 척 이렇게 지금 되게 착한 척 하는 거거든요 저 원래 진짜 나쁜 남자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쁜 남자여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쁜 남자예요 저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쁜 남자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아니 완전 신논다 나쁜 남자 셋 액션 아 주준마 아침 안 먹었지 밥 먹고 가라 아 밤새 뭐 했었대 형 네 왓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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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왓쏱 할 때 왓쏱 진짜 미쳤어 그리 봐 왓쏱 형 형 왓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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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저희 와 이런 화장실이 진짜 있구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죠? 지금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이런 집에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다 진짜 진짜 멋있어 동생이 형 진짜 멋있습니다 형처럼 진짜 멋있어 아 가까이요 네 잘 쓰겠다 자 갈게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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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포카선 어색했던 것 같아 아쉽다 더 더 리얼하게 했으면 되겠는데 지승 너 나랑 동룡 리입을 안 만들거야? 지승 대표님이 알면 어떻게든 이걸로 엮어서 나 재개하실 필요가 뻔한데 이 자폭을 해 네 고생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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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십시오